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냥 하면 된다 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뜨는 한 문장입니다 취임 이후에 문 대통령이 그런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절차를 바라보는 그만의 굉장히 독특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그의 시각입니다 실용적인 목표나 이득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적인 정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상권분립이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행정, 입법, 사법이 분리되어 있는 상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전직 국회의장을 데려다가 자기 밑에 총리를 시키려는 발상은 한 사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헌정상 어느 대통령도 이를 실행해 옮긴 경우는 없습니다 상권분립이란 원칙을 지키는 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총리로 오는 것은 합당하지도 않죠 불과 2년 전까지 국회를 대표했던 전직 국회의장을 총리로 임명한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토대이자 기초이자 기본에 해당하는 상권분립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마음이나 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문 대통령이 전세균 국회의장을 자기 국무총리로 임명한 것을 보면서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문 대통령은 헌법 준수, 법률 준수, 절차 준수, 관례 준수, 전통 준수 등에 대한 생각이 보통 사람들과는 아주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득이 되면 상권분립 따위는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니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못할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이런 발상의 연장선상에서 상권분립에 대한 위반 여부에 아주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기의 공수처 신설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대통령의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건입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신구이자 선배에 당하는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과 관련된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사건이 불거져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정황을 미뤄볼 때 단순히 비서실장 수준 정도가 아니고 대통령이 개입했을 것이다 이런 심정을 굳혔습니다 물론 정황정거 외에 물증으로 밝혀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당과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지시라든지 대통령의 선호가 명확히 표현됐기 때문에 당정청의 합동작전을 통해서 김기현 울산시장을 떨어뜨리고 대통령이 지인 송철호 현재 울산시장을 당선시켰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기 자체를 물러나게 하는 허물어뜨리는 대단히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취임 이후에 문 대통령이 걸어온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존중을 미뤄보면 그 존중이라는 것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한 사람 정도는 오랜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든 것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12월 17일 날 조선일보는 검찰이 울산시장에 당선해 혁척한 공언을 한 송병기 울산 부시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업무일치를 압수했습니다 그 업무일치에 대단히 중대한 그런 대통령 개입 사건을 시사하고 정언하는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2017년 10월 달에 송철호 씨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요청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문건이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문건에는 시시콜콜한 정보를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에 경쟁관계에 있던 당내 다른 경쟁자에게 다른 자리를 줘서 내보내는 이런 내용까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2017년도 10월 13일 업무일치 메모 하단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가 어느 선까지 밝혀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그런 정황이 물증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불룩적인 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지켜야 할 수는 없다 이 한 문장이 대단히 중요한 문 대통령의 캐릭터를 상징화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 태도가 바로 6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원전 산업을 단칼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죠 법률적 정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 아래 비밀은 없습니다 책임을 무례할 중대한 사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언제 무례할 것인가가 남았을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식이 희박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무례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 공병호TV의 공병호TV